연간이 이쁘네 연간이 테블이 나오나 보면네 테블이 안나와 근데 할머니라는 진짜 비켜 비켜 밥을 많이 먹었어? 너무 컸다 너무 컸다 아헤이 영순아 혜민이 자는데 아허 왜 이렇게 잠만 자다 왔는데 그냥 놈두고 놈네 테블이 쪼이로 왜 질량났어 질량났어도 테블이 좀 봐봐 내 양보가 반해도 모르고 약먹고 자꾸 먹으라고만 해 괜히 할망 없으니까 먹으라고만 하잖아 자꾸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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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뭐지? 고갖지 할머니 그만 자 추워 덮어야 돼 추워 안돼 잠만 자려고 해 내가 가짜 털드 했으면 밤엔 자그러 안 한도 아 아 아 아 아 아 또 모르는 사람은 싫어하나 할머니 양순아 가봐 안 오잖아 이모 응 나한테 잘 가 응 엄청 바로 양순아 갈까 그렇지 무서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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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순이 거기 많네 그냥 아무나 저 다 마당에 가면 아무나 다 길가에 다 쫓아다니는데 사람 아 아 돌았어 엄마 그럼 나를 알아보나봐 양순 이리와 양순이 썬 것 같은데 양순이 썬 것 같은데 진짜 잠에 빠졌어 할머니 내 친구 왔잖아 응? 할머니 안녕하세요 응 아 아파요 네 아니 내 양은 뭐 좀 타려나 먹어 아 네 나는 귀찮으니까 누우는 게 어 4주일 한 대 뭐 순긍 당기면 해 떨어지면 자꾸로 와서 그냥 안 했나 하는 게 응 알겠어 응 해 떨어지면 자 응 근데 지금 밤 늦게 오니 뭐 자 다 안다 그러고 난 지금 안 자 할머니 내 양보다 뭐 나 왜 이리와 이리와 이만 줘 근데 양순이 큰일 속도가 대박인 것 같다 응 이제 볼까 옆에 좋았어 근데 알아보나봐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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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알아 아니 그리고 금순이랑 앞에 애들이 간나 반기던데 응 집을 안 지켜 응 이 하영이 야 야 야 너 따라가다가 나 보고 왜 까 형순아 야 야 야 야 야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시켰어 형님 미안 먹으러 사 가져왔어 응 어이 냉장고 있네 그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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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일이야 응 아이가 좋네 그럼 아직도 고추 핥아줘 엄마랑 응 아직도 고추 핥아주고 닦아주고 다 해 할머니 할머니 저 누구야 응 저기 저기 저 누구야 봐봐 누구요 은경이 아니야 은경이잖아 할머니 잠만 자고 보지도 않고 티비에 그렇게 나오라고 하더니 언제 나온다고 그래야 되지 뭐 내가 알긴 해 어? 언제 나오고 뭐해 잠만 자는데 그래서 몰랐네 은경이가 진짜 티비 나왔는데 할머니 자느라고 못 봤네 할머니 할머니 자느라고 못 봤네 나 맨날 이렇게 나오는데 티비에 근데 은경인지 아닌지 뭐 내가 알 수가 있어 은경이잖아 누가 봐도 방금도 은경인지 알았네 아니 할머니 응 아니야 밑에 나온다고 몇 번 봐야 알지 몇 시 몇 시에 나오는지는 나도 몰라 어때 할머니 티비에 은경이 나오니까 아니 나와도 안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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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그 저랑은 의미가 없다? 아 지나가면 내가 누군지 알아 두 개의 매로 날씬하고 이쁘고 피도 커 지금 잠이 소중해 아 지금 졸리지 할머니 아무것도 안 들리지 솔직히 말해봐 지금 졸리지 응 아무것도 안 들리지 티비에 은경이 나와도 잠 안 깨지 아이고 추워 이제 은경이 티비에 나와도 햇떠러지 은경없어 나는 나왔던데 야 죽이빼 야 도망친 그냥 이제 나올 것 같은데 할머니 보고 있어? 응 거짓말 좀 감고 있는 것 같은데 할머니 아니야 전만 전해 전만 전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도망친 그냥 때렸어 할머니 됐어 할머니는 자격이 없어 응병볼 자격? 응 응병볼 자격 없어 응 응병볼 자격 나오는 거 좀 해야겠다 할머니 나 나오잖아 좀 봐봐 응 안 보잖아 응 응 응 어디 오빠 응 응 얼마나 예뻐? 응 응 많이 예뻐? 응 진짜? 야 저 차 예쁘다 볼보 아니 할머니 나 나오니까 예쁘냐고 응 어 진짜 보긴 봤어? 응 어 고구마 왜 그러시지? 그렇다 할머니는 내가 TV에 셜리 형 나온다고 해도 대신이 없고 해가 주면 해가 주면 끝이다 우리 갈게 할머니가 자꾸 잠만 자고 나 심심해 아니 하지만 한 대지만 혜택이 형한테 하는 게 없어 알았어 오케이 몇 번 해 알았다고 알았다고 그래 우리 갈게 안녕해줘 인사 안녕 그거 냉장고 뭐 이런 거 갖다 먹으라고 그거 몇 번 얘기해 냉장고 갖다 먹으라는 얘기도 응 안녕 왜 이렇게 늦게 와 그래 알았어 아 8시 왔는데 뭘 늦게 왔다고 그래 아 아 해 떨어지면 늦은 거지 할머니 갈게 안녕해줘 안녕 아이고 날짜는 누가 한 대 못 나가 알았다고 잠 꺼내라는 거야 뭐야 안녕 아 그래 못됐다 나 그래 밥 먹으러 아니 안 들어가라고 간다고 이제 야 나 할머니야 이거 리액션 찍으려고 골프복이랑 골프채까지 챙겨왔어 아 손머니도 입혀서? 아니 앞에서 재현하려고 혼자 이거 챙겨왔잖아 골프복이랑 골프채까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야 할머니 이거 할머니 자기 자기야 할머니 이거 먹여 잡으라고 하네 가야매 연기 자막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